네, 민재씨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. 저희 마지막으로 쇼막 중심입니다. 슬기야, 이거 한 번만 해줘. 머리 앞으로 해가지고. 머리는 다 앞으로도 해본다면 여기서 봐야 되겠다. 머리를 앞으로 다 해요. 야, 영화 진짜 큰다. 슬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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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귀신아. 귀신아. 나 머리숱 맞는 거 진짜 장점이야. 부럽다, 머리숱 맞아서. 어, 얘 또 부른데? 아, 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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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. 쟤, 쟤, 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